까따 누나의 준비했어요 머리 호식이 두마리 컷이라고? 호식이 두마리 컷 호식이 두마리 컷 아 두개 아 또 오늘 막 막 가갖고 그대로 막 들이 박아보고 싶네 진짜 어? 오늘 막 오늘 가갖고 막 어? 있는히데로 막 가갖고 막 바다 아프고 싶네 진짜 아 테라 두개 썼다 열받게 하지마라 어? 아 테라 두개 썼다 열받게 하지마라